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프리티가든 이에요 오늘은 제가 까라솔 일명 1월공 분갈이 한번 해줘 보겠습니다 저는 다이소 화분 조리개 인데요 화분으로 오늘은 밑에 배수가 없는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흙을 털어 줘야 되겠죠 저는 이제 분갈이 하면서 흙의 상태를 많이 보는데요 이 흙은 일반 흙에서 자라고 있던 것 같아요 까라솔이 저는 이렇게 노랗게 물드는지 처음 알았어요 이제 햇빛을 적당히 잘 쏘여주고 성장기가 되면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물이 든다고 한답니다 저는 이게 까라솔 금인 줄 알고 까라솔 금을 찾아 봤더니 까라솔 금은 없더라고요 뿌리 정리 좀 해줍니다 조리개 인데요 배수구가 없는 화분이에요 배수구가 없기 때문에 배수충을 좀 많이 깔아 줘야 돼요 이게 지금 까라솔이 물을 그닥치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배수구 없는 곳에 심어서 물을 조금씩 주면서 키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맨 밑에다가 저는 이제 아주 굵은 마사를 깔아 줍니다 그리고 마사는 4분의 1정도 깔아 줬고요 중간 마사 사를 한 이렇게 4분의 1정도 깔아 줍니다 한 2분의 1정도 깔아 줬습니다 흙은 이게 7대 3으로 섞었어요 마사 7, 다육이 배양토와 베트라이트, 펄라이트, 상토를 4로 같이 섞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줘요 칠을 맞춰 준 다음 이 부분은 가운데 일단 수영을 맞춘 다음 흙을 넣었습니다 수영을 제대로 잡았죠 한 10분의 1정도 흙을 채워 준 다음에 좀 다져줍니다 조금 툭툭 두들겨 줘요 흙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좀 더 채워 줍니다 이렇게 이제 심는 거는 다 예쁘게 잘 섞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을 10분의 1정도 다져주고 채워 준 다음 마사토를 깔아 줘요 이렇게 잘 마사토까지 깔아 줘서 분갈이가 완성됐습니다 지금부터 카라솔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라솔의 이름은 카라솔 또는 카라솔 또 일월금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카라솔이 저는 이게 금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금이 아니고 성장기가 되면 이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꽃과 같이 아주 진짜 노란 장미보다 더 이쁜 그런 카라솔입니다 물이 드니까 그래서 항명은 에어니움 데코룸이에요 그리고 원산지는 모르코고요 생육 온도는 10도에서 25도 사이면 좋고요 그리고 이거는 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배수가 없는 물조리개에 분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물을 줄 때는요 이렇게 분의 흙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밑에 배수충을 한 2분의 1 정도 완전히 깔았기 때문에 위에다가 살살살 물을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수구가 있는 경우는 물을 아주 흠뻑 주셔야 돼요 저면관수로 흠뻑 주시면 돼요 3, 4시간 정도 담가 놓으시면 되고요 물을 너무 자주 주고 음지에 두면 우짜라고 모양도 좋지가 않아요 빛을 강한 빛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지만 빛을 보는 시간은 천천히 늘려가야 돼요 이거는 늘려가야 이 카라솔이 타지 않고 아주 이쁘게 지금처럼 이쁘게 물이 든답니다 이것도 뭐 다른 다육이와 마찬가지로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을 많이 받을수록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까라솔 분갈이와 까라솔 키우는 법까지 알아봤고요 이것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시면 키가 굉장히 잘 자라는 썬버스트나 캐시미어, 흑법사 이런 것처럼 키가 아주 크고 부성하게 나무처럼 잘 자라는 그런 까라솔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렇게 나무처럼 자라면서도 아주 이쁜 꽃과 같이 꽃숭이와 같이 여러 개를 달려주는 그런 까라솔입니다 까라솔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오늘도 오늘 월요일이니까 힘차게 시작하시고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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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